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늘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얼굴에 꿀을 바르고 맥주 거품을 이용해 세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겐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뇌로 황제 그의 아내 포페아 역시 하루에 7번 당나귀 우유로 세안을 하면서 눈가 주름 관리와 피부 탄력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중국의 악녀로 유명한 서태우는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갓 출산한 산모들을 불러 그 초유를 마셨고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황우는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 생송아지 고기를 덧댄 마스크를 쓰고 잤으며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양귀비 그녀는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를 위해 당날개만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 속 사람들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집념은 거의 광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집념은 18세기 영국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18세기 영국의 한 피부관리실에서는 이마에 주름을 펴기 위해 기름 먹인 천 조각을 이마에 붙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 있던 안티에이징 그 중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이 있었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성분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기원 전 1500년 전 이집트 역사에도 등장한 바 있는데요. 비타민 A 유도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레티노이드 계열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성분입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레티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레티놀을 바른 피부의 탄력이 차올라 주름이 개선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시기 레티놀은 스킨케어의 혁신이자 젊음의 묘약으로 극부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뷰티 업계에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고시한 대표적인 주름 개선 성분이자 CNN에서도 꼭 사용해야 할 안티에이징 성분 중 하나로 레티놀을 꼽기도 했는데요. 그럼 레티놀은 어떻게 주름을 개선시키는 걸까요? 레티놀은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또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새롭게 생긴 콜라겐으로 인해 오래된 각질이 탈락되면서 윤기나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결국 이 레티놀이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탄력 잃은 피부에 탄력을 찾아주고 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레티놀 성분을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던 건 아니에요. 레티놀은 빛, 산소 등 여러 외부 환경에 취약하고 적정 함량을 넘어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등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아이오페에서는 1994년부터 레티놀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그 결과 드디어 1997년 마침내 레티놀 안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 후 출시된 레티놀 성분 제품들은 인기가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름하면 곧 레티놀 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해준 거죠. 그리고 꾸준한 연구로 레티놀의 세대는 계속 발전했으며 이제는 바르기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레티놀 성분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바를 수 있는 제품까지 더 세분화되었답니다. 내 피부에 더 맞는 제품으로 골랐으며 피부 밀도 탄력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주름을 펴준 화장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사실 해외에서도 제대로 된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레티놀 화장품은 뚜렷하게 없던 시기였으니까요.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이오페의 레티놀 사랑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떠세요? 오랜 역사를 가진 레티놀과 함께 피부 탄력 되찾을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를 책임질 안티에이징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